I got pushed 떠밀려왔어 정환이 있는 생활 애교 이런 게 비주얼 자체가 또뭐뭐란 고양이 같아서 제가 봐도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아! 껐어! 아! 껐어! 안녕! 정환이는 존재 자체가 귀엽고 애교입니다 안 귀엽게 해도 귀여워요 에너지원? 기댈 곳이 없을 때 포근한 느낌이 돼주는 물론 어깨도 좀 넓고요 안녕! 안녕! 저 살면서 코트를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없어 그때 입었잖아 기본대 기본대 그것도 코트 에이 살면서 한 번도 없다 사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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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한 번만 해주세요 5 4 3 2 그만 나 어제 틱톡 3 2 3 3 4 5 5 5 5 안녕!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있는 줄 알고 계속 쫓아와요 3 5 4 5 5 2 5 5 5 5 5 안녕! 정원이 형 아니 정원이 형이 아니지 정원이 군 정원이 군 정원이 군 어때요? 지금 일단은 제가 연습생 진짜 자주 먹었던 초콜릿 갑자기 먹게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4 은지 분들이 저 볼살 빠졌다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안돼 정원이 볼살 저 안 빠졌거든요 응 원래대로 다시 졸아오는 적이니까 안녕! 근데 요즘에 정원이 볼살이 없어지는 게 좀 아쉬워요 저 볼살 다시 쪘다고 팬분들이 그러시던데 지금 좀 빠졌어요 아쉬워요 진짜요 안 되는데 안 돼요 저거 안 되는데 라면 제가 짭바라면 짜 짜장라면 짜 땡 라면 볼살을 키우기 위해 볼살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짜니의 볼살 프로젝트 안녕! 최초 공개 김성현 선배님 소울 맞나요? 희승이 형한테 없네요 희승이 형 소울이 어디야? 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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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성현 선배님 그게 그거죠 프리페어 프리페어 프리프리페어 프리프리페어 안녕 안녕 넌 진짜 변한 게 없나 넌 진짜 변한 게 없어 진짜 변한 게 없어 뒤대로 왔어 똑같이 아니야 뒤대로 왔는데 이때가 더 나은 거 같은데 이틀션이라고 해도 기능해졌어야 하죠 근데 이틀션이라고 해도 이틀션이라고 해도 아 네 너무 똑같다 아 말하는 게 많이 늘었네 귀여워 귀여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 한 바깥에 있는 거야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봤어요 이거 진짜? 뭐야 스타바스 하는 거 같아요 아 어떡해 사랑해 아 안녕 아 어 쟤인데? 잘하네 귀여워 진짜 고양이가 너 어떻게 이거 고양이가 쟤인 거예요 솔직히 제가 엔딩이 잘하는 거 그래서 더워 이제 더워 이거 맛있는데 팔문은 없어도 이게 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그나마 좋았는데 렌셀파일 땐 그런 게 와 이런 게 없잖아요 안녕 안녕 저 사실 선물도 준비했어요 오 진짜요? 우와 기대해도 돼요? 아 하트 여기서 때 왔네 지금부터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여기 왼쪽에다가 심장을 준 거야 와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왔어 티 나잖아요 내 심장에 아이온 아이온 오케이 아 아 방금 표정이 뭐 같아 정원아 방금 거의 오늘 하이라이트 오늘 하이라이트 캡처 타임 하이라이트 안녕 제이 형 와봐요 쟁이 형 쟁이 형 쟁이 형 쟁이 형 쟁이 형 쟁이 형 귀여워 내려가봐 얘가 이렇게 하면 따라오거든요 가자 안녕 안녕 솔직히 정원이는 다른 게 없잖아 왜 이렇게 단기 없냐 달라요 달라요 연하가 진지 없어요 다른데? 진짜 너무 오히려 이때가 더 달라요 그런 진짜 너무 젖대가 더 성숙해 보여 착하 어 나 이리 꼼꼼 먹자 이런 성숙해 아니 내가 보다 이게 젖들이 좀 빠졌네 젖대 거야 눈이 더 커졌어 눈 주변 젖살이 빠졌어 눈이 좀 더 커졌어 눈이 얼마나 눈이 더 커졌어 아니 이거는 일부러 하는 거잖아 일부러 이렇게 아 귀여워? 근데 이제는 그렇게 둘 좀 안 한망 Holiday 둘 아fits 둘 으응 그런데 이 점이 진짜 잘 성숙的是 바 pumped 저도 ㅋㅋㅋㅋ 정원이 사진 찍어서 아 맞아 정원이 사진 찍어요 네 오우 아 귀여워 안녕 아 잠깐 어딨어 어 안돼 다 떠나뜨렸어 잘해 귀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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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이 안녕 08 친구 가능해? 08 친구 뭐 친구의 나이가 어딨어요 제안이 08년생 몇살이야? 그럼 반말해도 되죠 나보다 5살이 어려워 그러면은 21년생이 정원아 뭐해? 야 그건 아니다 2년생이면은 이제 태어났네 안녕 저희 매니저님 아침에 자 이제 이거 마실게요 또 한 명 이제 세 분이 됩니다 이 분이 첫 번에 세십 세십 들어왔을게요 안녕 안녕 정원이 어깨가 너무 넓은데 이렇게 두 손으로 양뚜고 이렇게 해줘야죠 어 두 손이 큰 편인데 두 손이 다고 남아요 이만 아니요 어떤가요? 근데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드세요 잘 만드세요 그죠? 이거 이제 진짜 쓰고 잖아요 이렇게 하시던 거 안 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안녕 안녕 근데 왜 이렇게 짧게 된다 이렇게 오다가 착 하하 하하 자 나의 미사를 하하 하하 따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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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촬영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끝